판세가 큰 그림으로 와서 정당 민주화라는 게 무너진다.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 사회에 굉장히 큰 일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. 박근혜 대통령 때요.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후보에 대해서 지지선을 한 적이 없습니다. 그 주변 참모들도 누구 지지선을 한 적이 없어요.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구나라는 당원들이 일반적으로 스스로 느끼는 거지.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한 적이 없잖아요. 그때 정당 민주화를 떠들고 있던 유성민이나 김무성 그 사람들을 보면 제가 웃긴 거예요 지금. 지금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는 거야. 그게 지금 김무성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. 권선동이나 장재훈이나 이철균이나 이런 사람들 다 김무성파들 아닙니까. 그때 떠들던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훨씬 한 100배 정도 더 정당 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그러한 집단 린치에 가까운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체면들이 없다. 정치를 해도 기본적인 정치적인 민낯은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얼굴을 중국 경극에 보면 얼굴을 손으로 계속 바꾸잖아요. 그런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. 저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라서. 그래서 어떠한 개혁보다도 정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. 이제 국민들이 여야 정치인들을 다 본 거예요. 다 봤다고 그래서 국민들 생각에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은 없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 이래 보는 거죠.